안녕하세요 하이웨이 tv 입니다. 제가 지난겨울 영상을 하나 올린게 있는데 그 영상 제목이 날로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모든걸 잃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댓글들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댓글들을 보면은 원인을 알아야 조심을 하지요. 원인도 말 안해주고 남의 텐트 그냥 불난거 브리핑하고 있고 그냥 뭐 겨울에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구독 안 누르고 갑니다. 나쁜 사람. 뭘 조심하라는 것도 없고 무엇이 불안전 연소의 원인인지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조심하죠. 댓글들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댓글들이 보신 바와 같이 달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텐트의 끄으름 발생 원인은 날로 연통 미정렬로 인한 불안전 연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장박을 하고 있었던 캠핑장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었고요. 그 당시 캠핑장 측에서 텐트 내부에 펜히터나 날로가 있다면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틀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사고가 난 텐트에는 파세코 캠프 27이 있었고 캠프 27에는 이렇게 자동 점화장치가 있으나 그 당시 건전지가 없었던 관계로 캠핑장에서는 수동 방식으로 날로를 켰습니다. 수동 방식으로 켤 때는 이 부분을 열어서 들고 이쪽에 라이터 등을 이용해서 심지에 직접 불을 붙이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붙이고 나면은 좌우로 흔들어서 연통 정렬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연통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날로 불안전 연소가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한 끄으름이 발생하여서 텐트 및 내부에 있던 모든 장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동계 캠핑에 각별히 화기에 대해서 신경을 한 번 더 쓰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캠핑을 하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경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이라서 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한 번 보여드리고 겨울 동계 캠핑 하실 때 정말 화기에 관련해가지고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동계 캠핑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신 캠퍼님은 속상하시겠지만 제가 캠퍼님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이런 거를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해야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하에서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텐트 지퍼 사이에 있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곰팡이나 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지퍼만 열었는데도 지금 손이 이렇게 꺼묵꺼묵하게 묻어나고 있어요. 더 하나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참혹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텐트 안에 내부 모습인데요. 펜도 이렇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가까이서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옷들도 전체적으로 다 꺼묻꺼묻한 끄으름이 다 묻어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런 사이다병, 페트병에도 그렇고요. 이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이게 화재가 난 게 아니고요. 난로에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로 인해 가지고 이 끄으름이 다 발생을 한 겁니다. 귀염귀염한 인형들도 전부 다 이렇게 꺼묵꺼묵하게 변했고요. 이번 일로 또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게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더 끔찍한 일이 될 뻔했습니다. 보시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불도 그렇고요. 이게 얼마나 침틀이 강하냐면 몇 겹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까지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카페트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이 색깔이 아닙니다. 지금 카페트 색깔이 이 색깔인데 끄음 자체가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지금 이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화재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단지 여기 보이는 이 난로 이 난로 하나를 잘못 켰을 뿐인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던 텐트였는데 정말 이 화기 하나 이 난로 하나 잘못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난로의 심지도 다 타버렸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난로 자체에도 전체적으로 다 끄음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캠퍼님들도 각별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텐트 안에서 사용하는 난로나 화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안 들어간 곳이 없네요. 가방도 열어보면 가방 안에 있는 옷들 유니폼들 가방 안에까지 침투를 했어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너무 아깝네요. 텐트도 다 다시 구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히 크지만 이걸 다시 다 세팅을 하고 지내야 된다는 자체가 더 스트레스이고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기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아내를 좀 보여드렸고요. 겨울에 캠핑하실 때 정말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화기에 신경 써서 더 주의하시면서 캠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렇게 캠핑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하빠 였고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캠핑합시다. 하이하ior это jen s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